원래 하던 대로 신나는 곡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곡은 어떤 거를 연주를 할까요? 다음 곡은 제가 항상 원래 맨 처음으로 치는 곡이 있어요 영화 007의 제임스 본드 테마라는 곡인데요 제임스 본드라는 주인공이 등장할 때 나오는 OST 곡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귀에도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한 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빠른 곡 바로 한 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임스 본드 테마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본드 테마 연주 제임스 본드 테마 연주 제임스 본드 테마 연주 제임스 본드로 Pe Centre 제임스 본드 테마 연주 제임스 본드 테마 연주 감사합니다.